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요게 뭐냐면 신가드에요 신가드 티로 신가드 제품명이 정확하게는 티로SGCOM 이렇게 되어있는데 COM 아마 이게 티로SG는 뭐 싱가드 약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COM으로 되어있는 건 아마 컴퓨티션 제품이 아닌가 왜 근데 이걸 소개해드리느냐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는데 얼마나 비싸냐 보통 뭐 아디라스티로나 이런 제품들이 보통 신가드가 뭐 한 29,000원 25,000원 이 정도 선에 보통 신가드 제품들이 나오다가 이건 갑자기 거의 6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59,000원에 국내 출시가 됐어요 비싼게 좋은거다 비싼게 꼭 좋은거냐 뭐 하는 의무들을 품을수도 있는데 대개 축구용품들을 보면 비싼게 좀 좋죠 고아랬던 것보다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째서 좋으냐 요게 이제 궁금한거죠 그것이 알고싶다 인건데 결국 어 제가 이제 사진으로 제품이 공개 런칭이 된거를 보고 약간 특이한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보이는 신가드 뭐 제가 한 10년전에 구입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건데 최근엔 이제 테이프 디자인을 사고 난 이후에는 안 쓰고 있어요 뭐 테이프 디자인 쓰기 전까지만 해도 작년 뭐 여름까지도 계속 이제 이 제품을 썼었는데 요런 제품들의 기본 특색은 뭐냐 이쪽에 안쪽에 이제 그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에바라든지 뭐 스폰지 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반대편은 되게 이렇게 딱딱한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요 카본이 쓰이기도 하고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들을 쓰는데 뭐 나이키나 뭐 위즈노나 뭐 이런 제품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이게 딱딱하게 되어있고 플라스틱으로 어 그러니까 이제 요 딱딱하게 되어있는게 이제 여기 충격면 보호해준다 이런 걸로 되어있는건데 어 이 제품을 제가 이미지상으로 봤을때 요 제품인데 요 제품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어떻게 다르게 보였냐 여기 표면이 플라스틱처럼 보이진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패드 면이 그 상당히 두껍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두꺼우면 좀 별로지 않나 하는 게 인정은 생각은 했었어요 왜 테이프 디자인 같은 거는 뭐 그게 얇고 아예 요 한 겹으로만 되어있고 근데 너무 얇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 신가드가 너무 이렇게 두툼하게 이 저 뭐지 부피를 갖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다고 해야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되게 이상하 신기하다 처음에 그리고 티로인데 가격이 5만9천원 6만원 돈이야 그럼 국내 출시된 것 중에 가장 고가 제품인데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이 된거고 그 제품을 받아서 이제 오늘 받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은 뭐였냐면 요 지금 겉면에 보이는 소재와 안쪽면에 보이는 소재가 어느정도 러브라이즈 타입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소재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었어요 추측을 왜냐면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여기 표면에 보이는게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이런 종류의 플라스틱과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어서 근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무게가 25g인가 밖에 안된 제품이어서 진짜 테이프 디자인만큼 초경량이거든요 이게 더 가볍나 두께가 이렇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벼운 제품이어서 스티로폴 같은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에바도 아니고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제품이 그럴 것이다 하고 그럼 러브라이즈화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특성이 있을까 당연히 고무미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그 쉽게 휘어지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일 거다 했는데 아니나라랄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제품들은 제게 이제 그 성형성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테이프 디자인 제품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서 아예 이 몰드 자체를 열을 가해서 형태를 변형시켜서 자기 무릎 전강이 형태에 맞도록 구성을 해서 착용토록 하는 제품인데 보통은 많은 제품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해 왔죠 그 다음에 테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을 하긴 한데 대신 이제 테이프 디자인 제품의 가장 큰 약점은 가볍고 얇은 대신에 이제 보호성 다시 말하면 프로텍션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아 그러나 어차피 이런 제품들이 그 뭐 다리가 직접적으로 그 타격을 입어서 부러지거나 하는 거를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하진 않으니까 보통 선수들이 그리고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 역시 이제 외상 그러니까 바깥쪽에 피부나 이런 쪽에 이제 타격을 받았을 때 외부에 상체가 깊게 나는 그런 거를 보호해 주는 능력 정도다 테이프 디자인은 이제 전형적인 그런 형태 물론 테이프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활브그라스 같은 그런 특수한 성격은 굉장히 그 자체로 내구성이나 강도를 갖고 있는 소재여서 일정한 뭐 이렇게 패디가 안쪽에 붙어있진 않지만 상당한 그 프로텍션 능력을 보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사용이 되는 건데 요 제품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께가 상당히 두께감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패드 두께가 안쪽에 사용되어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역시 EVA 우리가 흔히 에바라고 부르는게 소용이 되어 있고 바깥쪽 면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표면이 약간 고무 표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때렸을 때도 느낌이 좀 다르죠 소리도 다르고 이게 티로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게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RPU 플러스 SPF라고 되어 있고 러버 폴리우레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고무 우레탄 소재가 사용되어 있어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좋으냐 하면 이게 스터드 프루프 패브릭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에 충격을 가해지는 어떤 스터드들 같은 것들이 여기 딱 충격을 가해지면 거기서부터 이걸 보호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제 고성능 하이스트 레벨 오브 프로텍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호능력상으로는 거의 최상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가 이제 아나토미컬 쉐이프에요 예 그 해부학적 형성 성형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플렉시빌 아나토미컬 프리 커버 오퍼 라는 거 호모지니어스 핏 아라운드 신 미니멀 프릭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이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최대한 굽히면 이런 식으로 굽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발이 조금 정강이가 좀 넓은 편이다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쭉 별려서 어느 정도 평평하게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점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옷처럼 양말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이제 그러한 성형성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강이 딱 되고 여기를 딱 눌러서 고정시키면 이 고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화된 요즘 아이가 아지나스 제품들 되게 잘 만들어요 되게 잘 만들어서 이런 걸 봐도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구겼을 때 이 제품 자체 그러니까 에바가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군데 홈을 여기 파 놓고 이 홈을 기본으로 이렇게 접히도록 이런 식으로 여기 장기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누르고 했었을 때 여기가 데미지가 입어서 깨지지 않도록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제품에 그래서 상당히 기존에 보는 것과 조금 다르다 그리고 EVA 백킹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컴프레이션 슬리브가 들어가는데 컴프레이션 슬리브가 소위 말하는 신가드 슬리브죠 요런 것들이 딱 주어져서 뭐 이건 이제 특별할 건 없어요 여기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밴드 부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고 레이저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요런 것 요즘 이건 뭐 흔한 거니까 약간 저가 제품에도 이런 게 사용되지 않냐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고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 가드 슬리브가 있어서 이렇게 정강에 끼우고 신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또 특이하게 여기 뭐 제품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요렇게 슬리브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요런 거 좋아요 아디다스에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 예전에도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90년대 나왔던 이키먼트 정강이 보호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사면 뭔가 이런 그럴듯한 설명서가 끼워주니까 여러 개 언어로 막 되어 있고 그러니까 와 대단한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지금 보시면 요게 제품의 이제 싱가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는 이제 싱가드가 보통 요렇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사진상 화면상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반대로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에요 그래서 제 기존에 사용되는 제품들도 봤는데 아 이 제품도 역시 왼쪽이 이거 반대편이 오른쪽이 요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싱가드의 외측 부분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길게 더 연장이 되어 있죠 보면 그러니까 이 오른쪽 제품을 이렇게 보면 보통 지금 이 두개가 각각 오른쪽 제품인데요 이걸 좀 펴 볼까 이렇게 눌러서 만져서 피면 통상적으로 그 이 오른쪽으로 지금 원래 기존 아디다스에서 만들던 제품들이 이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익스텐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뭔가 다리의 바깥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정강이 쪽에서 이렇게 발을 만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뼈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정강이 뼈가 이쪽에서 이쪽 며을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요 제품은 좀 특이하게 불량은 아니겠죠 하하하하 정강이 신의 실제적인 뼈가 들어가는 부분 쪽으로 더 보강이 되어 있고 바깥쪽 면적으로는 오히려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 같은 지금 오른쪽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강이의 유효 면적이라고 신의 뼈가 이렇게 외부로 돌출이 되는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뼈를 만져보시면 그 뼈가 이렇게 세로로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만져지는 쪽 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쭉 내려가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쭉 내려가요 그런데 요 제품은 요렇게 성형을 시켜서 눌러주면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가리게 되어 있어요 뼈를 그러니까 설계의 기본 방향이 바뀐거죠 이전에 비하면 이전에는 여기가 그냥 쭉 내려가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익스텐션이 더 잡혀서 뒤쪽에서 보면 여기는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 있어서 그 안에 비해서 이쪽으로 더 튀어나오도록 바깥쪽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번 제품은 여기 바깥쪽은 일직선상으로 쭉 되어 있고 이거랑 다르게 안쪽을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 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 정강이의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에 뼈가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뼈 정강이의 뼈에 가리는 유효면적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바뀌었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받아보고 처음에 헷갈렸어요 어느 쪽이 오른쪽이 어느 쪽이 왼쪽이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이 시인가드가 갖고 있는 특이한 특성 플렉시블한 특성이 최대한 활용이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정강이를 보호할 수 있는 부위를 최대한 잘 프로텍스트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나 볼 때마다 이 시인가드 다른 데다 붙이고 다 하면 되지 않아요 물론 사용할 때는 당연히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점이어서 생활체육도 어쨌든 지금 아마추어분들이라도 가끔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기축구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강이 보호대가 하나씩 결국에는 필요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보호성이 좀 좋은 제품을 차시는게 좋지 않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모처럼 아디다스가 좀 괜찮은 시인가드를 하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 제품이 T로 지금 SG 컴퓨티션이라고 맞군요 컴퓨티션이라고 여기 위에 상처에 적혀있는데 이쪽에 이 컴퓨티션 제품들은 대개 프로 레벨 엘리트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강이 보호대가 필요하시고 새로 정강이 보호대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 제품 적극 추천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제품들 테이프 디자인을 구입을 할 때도 어 고민을 많이 했던게 어쨌든 이 제품을 계속 쓰는데 이게 이제 성형 자체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말에 그냥 가볍게 끼 꽂아 놓은 상태로는 도저히 이걸로 답이 없어서 홀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싱가드 슬리브를 따로 구입을 하고 했는데 이 싱가드 슬리브를 구입하고 나서도 이걸 끼우면 좀 너무 툭 튀어나와서 보기 싫고 해서 테이프 디자인을 구입을 했던 건데 어 이 제품이 새로 나와줘서 아 뭐처럼 이제 제 입맛에 맞는 그래도 제품이 나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음 이거는 구입을 하시고 나면 오른쪽 왼쪽을 다시 말씀드렸지만 뒷쪽에 적혀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 R이라고 적혀있고 여기 L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 밑에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라 하는 거고 또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잘못 샀는데요 사이즈를 제가 체격이 큰 사람은 아니여서 이런 성인용 제품 뭐 성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실 다 쓰는거죠 성인이든 유소년이든 근데 이게 그 사이즈가 저는 보통 이제 뭐 유럽제품들 유럽사이즈로 나온 제품들은 오시든 모두 되게 미디엄을 하면 맞다 그런데 이건 일부 제품인 경우에 라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디엄을 사면 되겠지 하고 미디엄을 사는데 미디엄이 키가 140에서 160용이에요 여기 밑에 지금 표가 이렇게 사이즈표가 딱 나와있는데 이 사이즈표에 따르면 스몰이 120에서 140용 미디엄이 140에서 160 라지 사이즈가 160에서 180용이에요 저는 이제 170 초반이니까 키가 라지를 구입해야 되는거죠 엑스라지가 180에서 키 200 2m 까지 그니깐 반품하고 다시 사야됩니다 하하하하 반품하고 다시 사야된 상황이 됐고 근데 하행한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무게가 가볍진 않아요 요게 지금 26g 28g 정도 되거든요 이건 뭐 초경량이에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여품들이 그렇긴하지만 여기가 그 뭐죠 압축 스티로포들이 들어가 있는 압축 스티로포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거에 비하면 여기 에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긴 해요 여기 이 제품에 비하면 요 미디움 사이즈 기준으로 정확하게 48g 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게가 가볍진 않지만 프로텍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보시고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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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